힛 Drop 반갑상 그래놀라 gehört 진짜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시간이 10시 38분이구요 그릇노래 선물 받은건데 진짜 맛있어요 요즘 아침 계속 이걸로 먹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너가 왔어요 오늘 원래 하루종일 편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늘 올릴거라서 지금 편집마저 마무리하려고 오전부터 앉았습니다 서울 다녀온 영상이 40분이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거 편집마저 하고 검토 한번 하고 저녁에 고기를 먹으러 가는게 오늘 저의 목표거든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구멍무침 먹을거에요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 입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다 간장이 없네 껍질 하나씩 까줄게요 이거 까고 나면 진짜 양이 얼마 안되거든요 짠 너무 맛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왔습니다 약간 먹방으로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deepen 요모도 맛있는데 양안장은 밥에 더 잘어울려요 비삼 언니가 비삼 임파섭을 거기서 또 우리 팀 잘 먹었습니다. 많을 줄 알았는데 완전 순삭 지금 양치했고요. 저는 영상 마무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지금 이제 8시 아직 올리고 있어요. 지금 추출하고 있어서 이거 올려놓고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영상을 만들면 계속 시간이 딜레이 돼요. 오늘 한 6시까지 끝낼 수 있겠지 해도 한 8시. 아 오늘은 한 5시간이면 하겠지 하면 한 10시간 걸린 거예요. 그래서 편집하는 날은 사실 저녁에 약속을 잘 안 잡긴 하거든요. 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못 끝내고 가면 되게 찝찝하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고기가 너무 먹고 싶기 때문에 이거 올려놓고 갈 겁니다. 이게 영상이 길면 그리고 추출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40분짜리 추출하면 그동안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우선 방금 다 만들고 분양 먹으러 갑니다. 진짜 저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모자도 안 쓰고 하고 있어요. 세상 정신없어요. 여기에 고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너무 좋아요. 고사리 2인분 더 풀렸어요. 고기 먹으러 온 거예요. 고기 먹으러 온 거예요. 왜 너무 맛있게 구워주시지 않았나요? 고추냉이를 어머, 나는 거기서 여기서 나은데? 숙성도 보다? 아, 진짜?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고요. 아침 먹으려고요. 단호박빵 부산 와서 냉동했다가 어젯밤에 해동시켜놓고 잤습니다. 오늘 먹으려고. 조금 목 막히는 좀 꾸적꾸적한 맛인데 희누랑 먹었을 때 진짜 조합이 미쳤어요. 너무 맛있어. 이 컵은 크로우캐념 갔을 때 사온 거. 예쁘죠? 오늘 비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 밤새 비가 많이 내리고 좀 습하고 그랬는데 오늘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잘라가지고 오늘 저의 일정은 아침 먹고 지금 이제 베이킹을 할 거예요. 친구 중에 제가 레몬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레몬이, 레몬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 친구가 내일 생일이라서 오늘 저녁에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레몬 파운드 만들고 낮에 조금 집에 있다가 저녁때 나가서 같이 저녁 먹고 그럴 것 같아요. 수현아 예쁘네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이런 말 그리고 그런 걸 말하면 안 된다 나는 네가 안 돼 정말 너무 오래간만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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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어제랑 그저께랑 주방 정리를 했거든요 베이킹용 정리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레몬 파운드 그때 만들었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오늘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몬 제스트 만들어 볼게요 저번에 제가 레몬 제스트 막 그 흰색 부분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겉에 노란색 부분만 하는 게 쓴맛을 덜 낸다고 해서 요거 오늘 살짝 살짝만 제스트를 내줄게요 컨셉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레몬즈 넣어줄게요 이제 쓰기 전까지 이렇게 중탕 시켜 놓을게요 광역분 반죽 조금 떼가지고 섞어줄게요 반죽 조금 떼가지고 섞어줄게요 아나무음질사 반죽 조금 끓는거예요 어머니 반죽 조금 끓는거예요 enough 살짝 탄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음! 괜찮네! 두 번째 판은 3개 나왔어요. 저는 이런 파운드 케이크는 좀 촉촉한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레시피 저 성공해서 아주 신뢰감이 높은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이 레시피는 스타를 가지고 있는 레시피에 이 레시피는 대한민국의 시점을 보여줍니다. 든 베시피에 이 레시피가 조금씩 긴장ля더라고요. 이 레시피에 이 레시피에 이 레시피는 정말 알았네요. 이거 든 베시피에 이 레시피가 조금씩 가득하시죠? 제가 든 베시피에 이 레시피에 이 레시피는 더 좋아합니다. 이 레시피가 엄청난 테이블의 레시피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밥은 이거 볼케이노 치밥 점심은 데리야끼 염통 이거 구워서 먹을게요 지금 시간이 1시 48분이고요 오늘 점심은 이렇게 준비했어요 볼케이노 볶음밥이랑 염통 꼬치 구웠어요 염통 꼬치 반숙 후라이 해였고요 축축하게 비벼 보겠습니다 밥 먹고 이제 샤워하고 준비해서 시간 되면 카페 군대 갔다 가든지 아니면 바로 출발하려고요 포다닥 준비하고 올게요 여러분 저 준비 다 했고 요거 이제 포장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사뒀던 빌딩 포장지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먼저 포장을 한번 해서 그 다음에 겉에 감쌀게요 잘된 것들 어구 어구 분질렀다 짠 요렇게 옷 갈아입고 속 깨끗하게 씻고 왔고요 왜 이렇게 쑥스럽지 오늘 오랜만에 베이킹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집에 아몬드 가루도 많이 있어서 조망에 한번 오랜만에 마카롱을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저 저번에 그거 제주도 갔을 때 쑥떡 프라푸치노? 쑥떡 크림 프라푸치노 그거 레시피를 뭔가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런 거 한번 사볼까 싶기도 하고 이제 여름 음료 한번 찾아 나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여름 음료 요렇게 그리고 지난주에 사왔던 요거 요거 에코백도 선물로 샀어요 여러분 저 오늘 요렇게 준비했습니다 요거 이번에 새로 산 그로브스토어 가디건 입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핏이랑 그리고 짜슬거리진 않는데 성글성글 시원한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안 더워가지고 로비트에는 롱스커트 입고 오늘 짐이 많아서 요거 드파운드 요렇게 메고 가보려고 합니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소재도 욕구 예전차 롱스커트 openly 메모해오는데 자몽아리 블랙티 클래식 시럽 없이 자몽아리 시럽 버거스피 티만 이렇게 주문했어요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힘든 버거스피 버거스피 식사 계란 베 padding 버거스피 셀넛 여러분, 여기 김 다 왔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여러분, 친구가 이거 신고 왔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거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근데 좀 보고 사고 싶어가지고. 블로그를 엄청 사는데 블로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신상 아닌가? 어. 매생이 줍다 왔어요. 저거 너무 못생겼어. 챙겨봐 왔다, 아이가. 네? 슬슬하게 개항타 이렇게 했죠? 개항타는 했는데. 챙겨봐. 맛있게. 이거 못생겼다고 하네. 어이가 저기 물 먹는 거 알지. 아, 아이가. 내 사진 실력 알지, 애니? 예쁘게 찍어줘. 쓸어내니. 이거 한 거 나갔는데. 아, 오빠 물새가 싹 내려갔는데. 아, 나 여기 왔을 때. 이거, 이거 먹고. 아, 먹며 수는 일어나는데. 짜잔. 음, 맛있다. 추운 맛있다. 음. 이거는 참치알. 이거는 스크림. 이거는 스크림. 선물. 이거 레몬이잖아. 어. 그래서, 봐도 돼? 응. 오늘 컨셉 레몬이거든. 이번 생일 선물은 레몬 컨셉이다 하면서. 아무도 안 해주는 레몬. 이 말 계속 끌고 있잖아, 지금. 나 할 때마다 솔직히 조금 오글거리긴 하거든. 나 할 때마다 조금 오글거리긴 하거든. 귀여워. 해 나왔어. 초밥이랑 볶음 나왔어. 시금이랑. 메로구. 마지막으로 벨구탕이랑 알밤 나왔어. 아, 이거 신발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 신은 거 한번 보여줘라. 이 양말. 양말도 베이지색 혹시 깔맞춤 안구나. 어. 귀엽네. 아니, 이거 신발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까 한번 신어봤는데. 저랑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 엄마가 이거 웬 족발 갖고 왔냐. 맞아. 이게 처음에는 그냥 어, 뭐야 이랬는데. 보면 볼수록 예쁘다, 아이가. 어머. 멋있게. 어, 멋임네. 박력. 한번 더 따줄게. 엄마. 여러 번 앉을 때. 어, 여보. 너무 맛있어. 약간 성형은 아니지? 너무 맛있는데? 이게 사는 거지? 갑자기? 이게 인생 알겠나? 이게 생일지?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시간은 10시 15분이고요. 어제 저 이거 해놨던 그린 요거트 한번 꺼내보려고요. 이번에 잘 됐죠, 여러분? 아침으로 먹을 거 여기 덜고, 남은 건 여기다가 담을게요. 잘 됐구만, 잘 됐어. 약간 이런 느낌. 오늘의 아침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뭔가 그린 요거트가 되게 뽕신뽕신하게 됐어요. 너무 발효가 많이 됐나? 음... 나쁘지 않은데? 맛있다. 맛있다. 제가 5월 5일 어린이날이라가지고, 메일 업무가 평일이지만 멈춰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곳 메일도 확인하고, 이따가 운동 갔다가 점심 먹고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고단백, 크래커, 군옥수수 맛이거든요. 이게 치즈맛, 와사비맛, 그리고 군옥수수 맛이 3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피치선생님께서 이거가 진짜 맛있다고 3개를 맛별로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어보고, 어? 나는 군옥수수 맛이 제일 맛있다 해가지고, 요거를 한 박스, 한 10개인가 15개인가? 그거를 사서 먹었는데, 영상에서 따로 이야기를 할 타이밍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로 갔을 때, 교촌치킨 먹는 그 장면에서, 요게 이렇게 한 반 정도 이렇게 다 앵글에 잡혔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신기하게, 여기 구독자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제 영상을 원래 보고 계셨대요. 그래서 보다가 이게 갑자기 딱 나오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연락드렸다고, 선물 보내주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요건 제가 구매를 해서 먹고 있는 거고요. 이게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크래커처럼 생겼는데, 이게 시즈닝이 진짜 가득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다이어트 안될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되게 짭짤한 그런 맛이라서, 가끔씩 진짜 입심심하고 이러면, 저는 조금씩 먹거든요. 요거 잠깐 소개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도 분만 해도 단백, 요런 걸로 만들어져가지고, 밀가루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저 운동 다녀오겠습니다. 요거 저번에 교구님이 주셨던, 미니 에코백이고요. 너무 귀엽죠? 이거 어디 건지 물어봐주셨는데, 그란데... 이게 뭐더라?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텀블러 챙겨갈게요. 딱 텀블러 넣으면 딱이요. 운동하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운동 끝나고 왔어요. 지금 시간이 12시 50분이고요. 점심 준비할 건데, 오늘 요거 해보려고요. 메밀면으로 들기름맛국수? 요즘에 요거 좀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메밀면 이거는 예전에 사놓은 건데, 계속 냉동실에 있다가, 제가 아까 꺼내놓고 왔거든요. 들기름 사왔고, 집에 일단 쯔유 넣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쪽파 약간. 쯔유 2티스푼. 들기름을 막 좋아하는 편 아니에요. 그래서, 맛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 아 근데 고소하다. 들기름 3스푼. 아 많이 들어가는구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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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도 오늘 처음에 먹는 요리거든요. 어떤 맛이냐면, 생각보다 이 메밀면 100%. 저는 뚝뚝 끊길 줄 알았는데, 뚝뚝 안 끊기고,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하고, 처음엔 들깨 맛이 안 나고, 그, 간장이랑 쯔유? 약간 짠 맛이 딱 들어오다가, 마지막에 딱 넘길 때, 들기름 향이 확 올라오는, 여름에 좀 별미로 먹기 너무 좋은, 그런 요리인 것 같아요. 엄청 짠있는데, 저기 방사합니다. 많이 데워진 치즈스픈 오늘 귀엽고수가 많이 쌓ällen盡du. 밥 먹으러 왔어요. 지난번부터 여기 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고기 폭탄 사회복숨을 주문했습니다. 고기 폭탄 사회복숨을 주문했습니다. 고기 폭탄 사회복숨을 주인공. 주인공. 참고 한번 같이 먹을게요. 기본도 너무 많이 했나? 대박이잖아. 나물을 먹으러 오랜정을 안 넘겨줄게요. 반쇠오를 먹었습니다. 그거를 여기 쌈에 싸먹는 거예요. 반쇠오 한 방이. 그 다음에 끼리베라잉. 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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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여러분 밥 다 먹고 지금 이제 카페 갑니다. 오늘 약간 맛집 투어 느낌이에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라지라서 좋은 거. 푸르토 푸르타 왔습니다. 야외자리도 이렇게. 이거 뭐 했어? 메론 파인애플? 아 메론 파인애플. 메론 파인애플이랑 저는 프로틴 블루. 드린클을 주문했습니다. 엄청 꾸덕한데? 이거는? 반응한 파인애플 맛이 나는데. 약간 꾸덕해.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맛인데. 그래? 쉽게 탁탁한 맛이에요. 프로틴 느낌. 이거 한 잔은 먹어서 배부를 것 같아. 밥도 못 먹는 느낌인데. 아 다 생겨. 아 뭐야. 뺏어먹기? 나 카페 한번 샀지. 이거 너무 이쁜거 막. 자유 올려달라고. 모르겠네. 또 사줘요. 사먹자? 응. 볼 같은 거 같은데 볼. 뭐 이런거죠? 그러니까 난 이런거 먹고 싶거든. ㅎㅎㅎㅎ ㅎㅎㅎㅎ 근데 난 이런거 먹고 싶거든. ㅎㅎㅎㅎ ㅎㅎㅎㅎ 저거는 요거트인가 봐. 요거트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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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카페 갔다가 집에 왔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저녁때 집에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지난번 어버이날 때는 제가 그냥 용돈만 들고 갔었는데 조금 그런거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사봤어요. 이번에도 선물은 현금으로 준비를 했고 잘 전달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쪽으로 맛있죠. 깔끔하게 감사합니다.